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가율을 무려 47%나 개선을 했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외인하고 기관, 특히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죠. 경기 침체 부분과 무관하게 셀트리온은 기업 실적 성장이 이어질 거다. 이런 부분을 믿고 있는 거겠죠. 직판을 통한 추가 개선의 여지까지 남아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 위기로 진포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명령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SK바이오 이런 CMO를 하고 한국의 공장이 큰 규모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하고 같이 오죠.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확대에 대한 발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아마도 셀트리온은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될 겁니다. 결국은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죠. 아마도 조만간에 미국의 어느 부분에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내용 좀 보시면 자, 먼저 원가율 개선 부분 보시면 바이오시밀러 수익성 개선이 관건이다. 셀트리온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한국투자정권에서 분석한 내용이 나왔죠. 자, 약가 인허가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분석했는데 수익익성이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원가율 개선을 실적으로 보여줬죠. 셀트리온이 2분기에 아주 강력한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의 약품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죠. 2019년도 출시된 베바시주맙, 트라스트주맙의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3년 만에 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위해지 연구는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상승은 저렴한 약가에서 기인한다. 이 바이오시밀러의 도메인수 가격은 오리지널 약물 대비해서 평균 15%에서 35%, 37%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죠.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약가 협상안도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 무조건 가격이 쌓아야 되겠죠. 미국 정부는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는 병원에 더 많은 상환을 할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주겠다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많이 써라 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밀고 있죠. 메디케어 파트 B에 포함되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메디케어 추가 환급금을 평균 판매가격의 6%에서 8%로 높이기로 했다. 환급을 더 많이 해주는 거죠.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입원시 적용되는 보험이고 파트 B는 의사 방문이나 각종 검사 등에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2024년 7월 이후 진입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초기 환급 비율을 WAC 3% 추가 또는 ASP 6% 추가로 설정해서 환급을 시행한다. 환급을 추가하니까 더 많이 설정해서 시행한다. 라는 거죠. 2024년 7월부터. 다만 바이오시밀러의 점유율이 상승이 반드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암전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 내 점유율 상승 1위를 기록한 제품 2개를 판매 중이지만 점유율 고수를 위해서 약가이 나는 매출을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지난 2분기 암전의 베바시즈마브 바이오시밀러 엠바시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17% 감소했고 ASP를 전년 동기 대비 39% 낮췄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주마 바이오시밀러 칸진티의 매출은 46% 줄었고 ASP 전년 동기 대비 43%를 낮췄죠. 가격을 자꾸 낮추고 있죠.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의 약가이나 위험을 방어할 수단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포주 효율 개선으로 제품의 원가율을 개선한 셀트리온을 추천했다. 셀트리온은 이런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또 갖췄죠. 셀트리온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TI를 통해서 트럭시마의 원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 47%나 개선을 했습니다. 이 TI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트럭시마의 원가율 개선 효과는 3분기에도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환율 수액까지 입게 되죠.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상당히 은행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적 시즌으로 좀 접어들고 있죠. 이제 셀트리온은 현재 램시마 2차 TI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직판 전환을 통해서도 원가율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부터 직판을 시작한다. 새로운 약물 직판으로 진행이 되죠. 모든 환경이 셀트리온은 실적 성장을 지속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경기가 침체가 되든 말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렸죠. 그런데 내리는데도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바이든 행정명령 부분이 지금 미국산 고집을 하게 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잘나가던 한국의 약품을 일장춘모되나 일장춘모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파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마도 CMO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어택을 받는 건 결국 삼바가 될 겁니다. 그리고 SK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CMO가 5%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CMO 부분으로 어택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이오시밀러를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어떠한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제재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출법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태클을 걸어버리면 약가를 올리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출법에 반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어떤 제재를 크게 주진 페널티를 크게 주진 않죠.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명에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미국 시에서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전화위복으로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기가 왔지만 그래 이렇게 된 거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진행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삼바 셀트가 미국의 생산기지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산이 아니면 안 된다. 기조의 바이든 발 바이오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생산기지 없는 기업들에게는 파장이 예상입니다. 가만히 당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 공장을 짓는 쪽으로 지금 준비 중이죠. 삼바는 워싱턴, 텍사스,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리아 등을 후보지로 두고 미국의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한 뒤에 미국 내 생산시절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건 짓겠다는 말하고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이제 이 발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미국에 짓는다고 OK. MOU 체결을 했다고 OK. 그러면 너는 유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짓는 동안에는 짓기로 했으니 짓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 국내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에 판매를 한다고 해도 페널티를 주지 않을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악재만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유럽 등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에게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격적, 본격화되고 있는 바이오 경제 시대를 맞아서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로드맥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셀트리온 미국에 아마 공장을 지을 갈 수는 없겠죠. 아쉽고 판매하고 그리고 원가율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경기심체오료 이런 부분을 역행하는 실적을 계속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 주도주 역할을 주도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주도주 같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들은 그러나 이런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당장의 실적 이런 부분을 보면 셀트리온 만한 그런 실적 숫자를 보여줄 만한 기업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의 성장성도 아주 뭐 로드맵이 확실한 상황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좀 많이 힘들지만 셀트리온은 버티면 열릴 수 있는 기업이고 미국에서의 아주 큰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